요즘 또 박영선 우리 박남매 장관이 저를 거명하니까 또 스타가 돼가는 거예요 난 언론 타기 싫은데 저 뭐 검찰에서 부르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박영선 전 장관하고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시더니 방송에도 또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페이스북 제가 읽어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오라버니의 조언을 잘 듣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요 보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긴데 그랬습니까?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했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정당으로 가서 공천권을 당대표가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식으로 시민이 국민이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 민주당이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의원의 공천이 없어요 거기서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예비선거에서 뽑히는데 그런 디지털 정당으로 바뀔 때가 됐다 이건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 쪽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백적 간두에 섰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 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포인트로 졌어요 1610만 표를 받았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도 DJ 총재 오은화 민주당에서 DJ는 76%를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기분이 나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았어 77.7%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취임 이후 계속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1등이에요 한동훈 대표 황태자도 한 10%포인트 차이로 2등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직도 국민은 이재명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용공 비리로 총체적 탄압을 한다면 지금은 뭉쳐서 싸울 때이지 디지털 정당은 차후에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만 하고 입은 열지 마라 입은 열지 마라 그런데 제가 아는 박영선 전 장관은 저하고 MBC 입사 동기잖아요 그때 MBC 같이 입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들이 나빠요 또 심성들이 안 좋아 MBC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좀 반성해야 돼 왜 성경완 박영선 같은 사람을 합격시키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도 그렇지만 저도 그냥 애둘러 가지 않습니다 직선적이죠 네 그런데 직선적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애둘러도 가고 직선적으로 갈 때도 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박영선 전 장관이 다행히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오라버니하고 달리 나는 직선적이다 본인도 그러죠 페이스북 보셨다면 네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서로의 성격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계속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1위 자기 지도자로 그렇죠 이제 계속 뭐 프로테이지는 지금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선거를 볼 때 중도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렸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은 여권에서 1위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주자들이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위지만 여러분들이 안 나누거든요 대통령 후보도 여러 사람이 나와요 1등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점령하라 여기 확장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보수인사인 대표적 논객이신 김진현 전 과기부 부총리 또 전 문화일보 회장님하고 한 두 번 식사를 했어요 연세가 많은데 연세 많으신데 건강하세요 이분이 굉장히 나라를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성계 박정희 이 두 분만 군사구태타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라는 게 항상 정치적 위기 혹은 경제적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갔는데 지금은 정치적 위기다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뻥뻥거리고 우리 경제 정치 총체적 위기여서 굉장히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님은 거기에 절대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도 저 모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남대학교 교무처장을 하신 최영태 교수 진보학자예요 저하고 이제 만났고 또 통화도 했고 페이스북에다 또 오늘 아침 글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인데 민주당이 한심하다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야 보수의 거두나 진보학자도 나라를 걱정하는 거 보면 나도 그분들 반영에 들어가는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 주위에서도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냐 아니 그 힘 가지고 이상민 장관 하나 못 끌어내냐 이상민 장관도 그래요 본인이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 선배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절대 다수가 끌어내리라고 하는데 임금은 무치라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옛날 생각이죠 꼰대 생각이죠 도마뱀도요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내가는 지혜가 있어요 읍참마석이죠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이 아무리 대통령이 귀여워서 등을 때리고 관자위 불러서 밥을 먹어도 자기가 이건 아니다 하면은 딱 사표 보내고 출근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무직은 이런 충성심도 없는 이런 대통령을 장관을 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김진현 전 부총리 최영태 전 전남대학교 교수가 전혀 이념적으로 다른 데도 동시에 똑같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진보와 보수가 똑같은 생각 민주당도 문제다 그리고 여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 방법 가르쳐드려요 제가 대통령 나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한다니까요 저도 그건 믿습니다 한 500배는 좀 과장되고 10배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정치가 해 그런데 아까 사본은 일단 기록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사본은 이미 유족이 정보공개 소송 과정에서 판사에게 공개된 문건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부 언론은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이다 증거인 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에 민주당 주제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검찰 나가면은 증거인멸로 또 잡을 것 같아요 검찰장님은 맨날 방송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증거인멸 하시잖아요 왜 또 저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세요 아니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너무 지금 방송도요 검찰 수사팀에서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는데 아 이거 또 각성해야죠 뭐냐면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아니 우리 성경완 씨 맞아 증거인멸했다고 아니 그게 왜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검찰이 흘린 말 다 하고 검찰의 참고인이건 피의자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또 자기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무슨 증거인멸이에요 방어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객관성이 담보되는 사실에 근거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또 증거인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왜 압사는 뺍니까 도대체가 압사 빼가지고 잘 돼서요 아니 전 국민이 5천만 국민이 거기서 몇 명 빠지겠죠 그날 밤새 유튜브를 통해서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저는 그런 거 보면 대통령께서 보고받고 잘 알고 현장에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날 회의를 주재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대충대충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우리 청력과 시력 테스트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하죠 제 청력 좋고 시력 좋아요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지 난리면이라고 안 들었어요 자 이제 최대 현안으로 갑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요 네 이제 국제노동기구까지 개입하게 됐어요 ILO까지요 이제 국제적인 문제를 에스케일레이터 됩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가 법치를 내세워서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원희룡 장관은 조직적 폭력이다 국힘당의 어느 비대위원 김행 비대위원은 종북주사파 민주노총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사안의 성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로 막 몰아붙여요 말씀 잘 한 번 더 있어요 김문수 뭐라고 그러는데 이 원장이 북한 핵과 비교를 하니까 그건 너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도 바른말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본질관에 전혀 그러니까 퇴로를 꽉 막아놓고 오케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레미콘 화물로 조조 이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에 레미콘을 전체를 갖다 놓고 난리가 났어요 모두 공사 현장이 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합법적 파업권은 인정하지만은 불법 폭력 시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국제인권기구나 아예로 본부에서 왜 인권대통령 노동자 권익을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단이 왔어요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걸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협을 했어요 대화를 해서 종식시켰어요 지금도 보세요 대화 타협하니까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조선노조, 조선산업노조 다 파업하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는 5개월 전에 안전운임제 지속하기로 시안부로 합의를 해서 한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또 정부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정부한테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완화해서 제시했지만 화물은 정부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연금 노동개혁을 한다 그래서 특히 정치개혁은 어차피 국회의 정개특위가 있지만 연금, 노동개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런 개혁을 TF팀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회에서 주도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박영선 장관도 지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